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 총연맹,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간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충청지역 책 3명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측은 종북 프레임을 씌워 시민단체에 힘을 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. 이른바 창원 간첩단체에 연구하는 과정에서